출시하고 아마 3일도 아닐 거예요 하루 동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가 싶다가 좀 연구되니까 이거 천상계에서 쓰는 사람들 중에 승률 60% 안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기임 제리 장인 랭킹 승률 좀 볼까요? 제리 장인 랭킹 1등 65% 61% 62% 66% 68% 64% 63% 76% 그냥 말도 안 돼 4,4D는 몇 퍼인가요? 4,4D는 몇 퍼인가요? 하하 어 네 어 이건 좀 높네요 네 미드 비에고인 거 같죠 전반 그 사람인가? 그러면? 뭐 그냥 이렇게 가죠 누워서 파밍하겠습니다 아마 돈을 벗어서 막 오지 않을까? 어 일단 저도 가는 중 오? 오! 까비? 난 쉔 노플인 거 좋아요 아! 네 라인을 좀 땡겨야 돼서 가끔 아파요 그만 때려 에이스 아니 나 팀원이 왜 이렇게 좋지? 전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첫 웨이브는 좀 포기하더라도 라인 땡기는 용도로 쓸게요 아 스마트킥 풀어야 되는구나 아! 네 아하 오케이 노플이거든요? 된 것 같은데 이거는? 어 안되나? 맞았나? 어 전 미드 밀게요 일단 라인 빠르게 밀어야겠는데 여기까지 하죠 4초권 나오니까 사옵시다 아 네 선제 공격이 중반 이후부터 좋습니다 라인 이득 좀 보죠 상대 체력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거 못 밀거든요 프리징 안 하는 척 하다가 앞으로 쓱 나와서 프리징 해버리기 아하 오케이 집에 못 가죠 절대 안 풀어주지 어 난 무조건 프리징 할거라고 도망갈게요 어 미안하다 히드립 이뤄주러 왔네요 어 다시는 프리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 아하 오케이 어 쉔니 좀 고통받는 중 어 파이팅 비에고 내려갔거든요 라인 이득 보죠 아구 탑 까비 미드에서 이득 봐야겠다 살 수 있나 탑 까비 해치웠나 좋아요 어 가는 중 어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아 인생 어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에바 뭐 안되나요 바비 가고 있긴 해요 와 세긴 했는데 와우 5위 올라프 아니 너 왜 10레벨이야 하하 아니 올라프 왜 10레벨이죠 아니 내가 9레벨인데 어 카라마켈 좋아요 해치웠나 아하 오케이 좋습니다 어 쉔니 도망공 오케이 아카리인데 좋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고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와우 어떻게 된 듯함 어 잠깐만 아 인생 힐나 딸이 오 대박났는데요 상대 5명 다 죽었는데 5명 다 죽었는데 와우 상대가 잘했다 이제 잘라줘야겠는데 이거는 이제 혼자 있거든요 여기 혼자 있으면 못살지 이 녀석아 어 그럼 죽어야지 가버렷 어 까비 뭐네요 뭐야 어 잠깐만요 나 도망가야 되는데 이러면 어 도망쳐 도망쳐 아하 오케이 좀 사고가 난 듯함 펜 궁 있긴 한데 이거 챗이 되나 어 잠깐만요 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천천히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아하 오케이 좋았네요 어 어 안되나 이거 정말 빠졌는데 뭐죠 이거 하하하하 어 난 잘 모르겠다 어 그럴 수도 있다 그쵸 어 잠깐만요 어 비상 비상 아 인생 아하 오케이 살았나 모임 저 방금 뭐해 죽었죠 아니 나 분명 산 거 아니었나 어 그래도 좋아요 방금 뭐해 죽었죠 장로용이요 어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 있나 행어가 있네요 아하 오케이 도망을 한 번 고맙습니다 네 야미 고마워요 아하 오호 이즈님 형님 왜이러세요? 어 그만 때려 형이 친구 뭐야 대체 형님 아 야 삐전들 너무 많이 하잖아 어 도움 아하 오케이 도망을 할 수 있나? 잠깐만 어 까비 곧 되나요 이거?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하 쉔이라면 되지 않을까 은신 잊지 않을까요? 어 여기까지 하자 그래 도냐고 얼마 남았지? 캐러나면 텔포 되긴 하는데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도? 어허 잠깐만요 필낫다리 아 인생 네 어 그럼 16레벨을 빨리 찍자 16전에는 타지 말라고 하니까 16레벨을 빠르게 찍어 볼게요 어 16레벨 되거든요 이건 할만한데? 왜 이러 왔지? 16레벨을 빨리 찍어 볼게요 그러면 아낄게요 그냥 그거 바로 먹었어 오케이 굿 간대리 간대리 어 잘 해보자 이제는 병약도 그냥 살게요 이번 한타에서 결정 날 것 같은데? 오케이 유미야 타 같이 가보자고 렌저 없나? 아 아 너무 아까운데?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돼? 너무 아까운데? 까비 헬프 있긴 한데 뭐 되나? 아 아니 이게 말이 돼?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골 뺐네? 가버렷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? 더 하지 말자 이 쉐니 다윗 가버렷 좋아요 어 유미야 타 유미 어디갔어 어 유미님 저 타주세요 아하 오케이 좋아요 어찌 안할까 가버렷 아니 이제 신이라고 이 녀석들아 절대 안되지 와 진짜였네 여기 있지않나 가버렷 좋아요 간데리 간데리 어 다 빠졌네요 가버렷 어 죽자 가리야 어떻게 살려고 아하 오케 여기까지 아하 오케 여기까지 받았다가 아하 야미 어 재밌다 어 재밌네요 유미 태우니까 가버렷 어 너무 재밌는데 원코 아 수고하셨습니다 유미도 좋다고 하네요 GG 뭐야 또 탑이야 호잉 이번엔 뭐하지 젠파이트나 할까 어 제리 오케 OP챔 제리를 한번 하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랭게임인가요 어 네 놀랍게도 랭게임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자 연습 어 재밌다 하하하 어 이거 재밌네요 네 어 잠깐만 비상 비상 네이스 좋아요 이거 도망가야돼 잠깐만 100% 다시 온다 이 쿨 찰 때까지만 좀 사릴게요 이 근데 마나가 안되네 나 미안 한번 할게요 마나가 좀 부족하구나 그냥 연은 찰까? 하하하하 연우는 좀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까 탑 드리블 할 때 좀 더 잘했으면 뭔가 잘되지 않았을까? 너무 쿨하게 뺐던것 같기도 하고 이달리 바텀 어 네이스 굿 이게 궁 맞으면 제가 위험하거든요 그만 조심할게요 궁을 2로 피해야겠다 에이스 에이스 믿고 있었다고 좀 더 살짝 살았다가 연애가 좀 너리고 있죠 사진큐를 안쓰면서 어 이거 저 아무것도 안해도 이기겠는데요? 나 0 0 0 0 인데 요네도 0 0 0 인데 게임 지겠어 어 같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어 좋다 버스 받자 그냥 2를 막 쓰면 안될것 같아요 너네가 궁쓰는거 보고 써야겠는데 가버렸 좋습니다 굿 타워 마구마구 깨버리기 오호 타워링 빨라 모임 빠른데요? 대신 미니언 있으면 못 때려 수고하세요 이게 맞네 어 아 인생 오케이 어 죽을 뻔했다 어 아 인생 네 어 근데 진짜 뭐 할게 없네 아래쪽에서 너무 잘해줬는데요 아니 세 명 다 미쳐 날뛰고 있어 아니 뭐임 대체 요네는 좀 어이가 없겠네요 오 재밌다 여러분도 제리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사기랍니다 아하 오케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맛보기 중이신가요 아 맛은잇 아 잘 끝났네요 되게 허무하게 끝났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